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소드 파이터즈 시뮬레이터 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유명 유튜버 두분이 만났는데요 바로 유튜버 찬희님하고 태경님인데 이제 태경님하고 찬희님 유명 유튜버 두분이 만났습니다 지금 오토 돌리고 계시네요 근데 진짜인게 이거 디플닉하고 진짜 닉하고 똑같아 이런 확률이 있었을지래요 잠깐만 많이 삭제는 아니죠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를 까면은 여기서 이렇게 혜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이 악마의 언덕에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했는데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이벤트보다 왜 더 좋은 것 같지? 유명 유튜브 보는게 더 좋은데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고요 근데 제가 힘이 안 돼가지고 좀 못 잡고 여기도 있나? 아 여기는 없는 것 같나? 그래도 유명 유튜브 만나니까 좋네 찬이님하고 혜경님 만났는데 이게 맞는 이유가 디플닉이랑 똑같고 비밀패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현질감 두 개나 들고 계시네요 만화 진짜가 맞아 솔직히 내가 준비 안 하고 보겠어?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영상도 찾아보고 하니까 맞더라구요 팻과 검과 그 다음에 이름 다 똑같네 아무튼 이렇게 유명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들어왔는데 유튜버를 만났네요 재미있게 하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대박 진짜 볼 줄 몰랐네 와 대박이다